6월 12일입니다. 간단하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더불어서 선진국이 되려면 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간단하게 몇 마디를 하려 그래요. 물론 제가 선진국이 무엇인지 어떤게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개발자에요.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저는 개발자에요. 개발자가 이런 말을 하는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현재의 한국에서 엘리트가 원래 엘리트들이 해야 될 말이잖아요. 엘리트는 제로입니다. 현재 2023년 6월 현재 한국에서 한국에서 엘리트가 사라졌으니까 개발자인 저라도 한마디를 버틸려고 하는거에요. 엘리트란게 뭐냐 뭘 두고 엘리트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엘리트는 어느 한 국가나 사회를 이끄는 사람이죠. 사회를 이끄는 이끄는 일련의 그룹. 일련의 그룹. 이게 엘리트입니다. 국가나 또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나 사회에서 이 국가를 이끌만한 엘리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거죠. 정치, 언론, 학계, 경제. 경제 분야는 잘 모르겠어요. 경제 분야는 좀 있을 것도 같긴 합니다. 사법이라던가 입법이라던가 정치가 입법이죠. 등등. 이러한 시스템. 정부도 있고. 이런 데를 이끌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 우리나라에 한 4, 5천명 되겠죠. 그런 4, 5천명이 엘리트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엘리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거는 여러 차례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에 제가 한국에 엘리트가 사라진 이, 엘리트가 사라진 한국이라고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을 때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엘리트가 사라진 한국. 여기 작년 이맘때 올렸나요? 작년 이맘때. 엘리트가 왜 사라졌는지. 지금 어쨌거나 지금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있다, 없거나 사라졌거나 아니면 있어도 말을 하지 않거나. 정발했거나. 정발 또는 침묵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입을 딱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인 제가 엘리트가 원래 해야 될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학, 예를 들어서 경제라고 합시다. 한마디 말할까요. 경제학. 경제학의 엘리트라고 하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또 그리고 경제학과 출신들의 박사들. 혹은 뭐 연구소의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경제학, 경제 분야. 경제 분야의 엘리트들이겠죠. 혹은 금융산업의 핵심 인력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혀 엘리트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작년에 제가 올렸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신 분들은 뭐 다시 볼 필요 없겠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전에 작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엘리트가 사라진 한국이라는 영상. 아마 유튜브에 이게 남아있지 싶습니다. 유튜브에 볼까요. 팀주피트. 팀주피트에 엘리트가 사라진 한국. 이렇게 금식을 해보면 여기 있네. 엘리트가 사라진 한국.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이니까. 2023년 2월 7일. 올해 올린 거네요. 저는 작년에만 올린 줄 알았는데. 아 얘기도 있네. 2022년 11월 5일. 작년 11월 엘리트가 사라진 한국. 이거 보시면 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담에 선진국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중에서 선진국은 제로. 단 하나의 나라도 선진국은 없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많은 사실을 드러냈어요. 미국이 착한 나라가 아니다. 정말 착한 나라가 아니죠. 이번 주. 지난주죠. 이번 주입니다. 지금입니다. 지난 며칠간. 예를 들어서 지난 며칠간 우크라이나의 사상자를 7000명 정도. 전사 사상자. 지난 며칠간. 지난 일주일간 사상자를 7000명. 그 사이에 러시아의 사상자는 500명 정도로 봐요. 러시아. 정확한 건 아닙니다. 누가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인터넷 상에서 혹은 유튜브 상에서 나름 신뢰할 만한 소식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건대. 우크라이나는 7000명. 러시아는 350에서 500명.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350에서 500명. 그리고 교한비. 교한비를 15대 1 정도. 교한비 15대 1의 전쟁. 상상이 되나요? 적군 한 명을 사살하기 위해서 아군 15명이 죽는 게 교한비. 15대 1입니다. 지금 이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누가 이런 전쟁을 하느냐는 거죠. 누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을 시켰고 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군인들이 어디서 교육 훈련을 받아서 언제 우크라이나로 와서 언제 지금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지 어떤 무기로 싸우고 있는지 이걸 보면 다 답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은 몇 사람 안 돼요? 한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빅토리아 눌랜드. 빅토리아 눌랜드. 인터넷에서 빅토리아 눌랜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이 사람. 그리고 네오콘 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오콘. 이미지. 네오콘 하면 딱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빅토리아 눌랜드.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 절대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전투. 전투에 막대한 인력을 밀어넣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환비가 15대 1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의 총공시회가 있기 한참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펜타곤이나 네오콘은 이걸 모르느냐. 네오콘. 몰라서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뜻으로 밀어넣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를 리가 없죠. 제가 아는데 왜 미국의 펜타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악마입니다. 악마를 보았다. 말 그대로 악마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보시자면 어떤 공중지원이라고 그러나요? 공중지원이라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제공권이라고 그러죠. 제공권.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고 보병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제공권 투입 없이 보병 투입한다는 말은 그냥 절벽에서 밀어넣는 겁니다. 절벽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난주처럼 총공세를 한다. 그러면 교환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누가 이렇게 다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착한 나라가 아니죠. 별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이잖아요. 미국과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스위스라든가 영국, 프랑스 등등이죠. 이탈리아 등등.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과 파이브아이. 앵글루 섹션에 파이브아이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랜드. 이렇게 있는. 이게 이 국가들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국가들이 전혀 선진국이 아니라 한 나라 빼먹을 수 있네. 일본. 다 이 국가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작년 2월에 했던 말입니다. 2월 23일날 했던 말입니다. 오후 2시경에.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현재의 당시죠. 당시의 우크라이나 수준으로 쇄락하게 됩니다.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만 볼까요? 미국 하나만 보죠. 이미 딥달러 라이제이션. 딥달러 라이제이션. 본격으로 됐죠. 초일기에 들어왔습니다. 초일기고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달러 패권을 상실한다는 것. 달러 패권의 상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달러 패권을 상실한다는 것.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망합니다. 자세한 것은 작년에 다 영상 올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핀란더, 이번에 나토, 스웨덴하고 나토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핀란더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대표적인 게 핀란더, 스웨덴인데 이 나라도 끝났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말할 거 없고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다 올렸어요. 다 올린 내용이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핀란더, 스웨덴은 작년에 제가 언급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해 볼게요. 나토 가입을 합니다. 나토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방비 지출해요. 그렇죠?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야 돼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항공전력, 예전부터 그리펜이라고 아주 훌륭한 전투기를 성산하는 국가죠. 그래서 국방비 지출이 상당히 올리게 지출의 증가가가 되죠. 부담이 증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핀란더와 스웨덴의 소득, 주소득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이게 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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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유럽과 미국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망하면 핀란더와 스웨덴도 자동으로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이미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미국이 망하는 이유 첫 번째는 경제 측면에서 금융 패권의 몰란 패권의 상실 두 번째 군사 측면 군사력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이 과대평가된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입니다. 군사력의 과대평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과 맞먹을 정도로 그죠. 천조 천조 이상이에요. 매년 매년 천조 이상 그리고 전 세계 80여 개 국가 여 국가의 군사기지만 800개 우리나라에도 한 10개 좀 있죠. 그죠. 요걸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신의 최고의 전투기 F-35 F-22 그리고 에이브라함스 전차 에이브라함스 전차 스펠링 모르겠네 요렇게 적는 건 모르겠다 에이브라함스 대충 비슷하게 요렇게 적는 전차 요런 것들이 미국의 핵심무기 그리고 항공모함 도 있죠. 항공모함 항공모함 잠수함 요런 것들인데 자 이중에서 쓸모 있는 거는 잠수함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아무짝에도 못쓰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F-35나 F-21을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비싸서 못보내는게 아니라 워낙 비싸서 못보낸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내면 다 격추당합니다. 100% 격추당해요. 어저께 어제인가 그젠가 며칠전이죠 3일전인가 23일전에 독일의 레오파드2 레오파드2 2A3 1인가 비싸인가 2A인가 버전 될거에요 요거 그대로 그대로 파괴된 영상이 되죠 파괴 영상 레오파드2A가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입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전차 미국이 에이브럼스 최신형을 안보낸 이유가 있어요 안보낸 이유가 보내면 100% 다 파괴당합니다. F-35를 보내면 100% 24시간 이내에 다 파괴돼요. F-22도 마찬가지죠. 22도 뭐 스텔스 정투기 스텔스라는건 없어요 제가 언제 스텔스는 없다고 한 번 스텔스는 환상입니다. 이런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과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환상이에요. 귀신도 환상입니다. 귀신이란건 없어요. 스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스라는거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력 매년 천조원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다 사실은 다 허상입니다. 실제 전투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왜 무용지물이냐니까 킨잘 같은 킨잘 극촘속 무기 킨잘 극촘속 무기가 킨잘 있고 그리고 중국의 둥팡 둥팡 그리고 놀랍게도 북한도 이런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국가 인디아의 인도죠. 인디아 브라모스 브라모스 요런 요런 것들이 극촘속 무기입니다. 그중에서 인디아 브라모스는 좀 수준이 떨어지고 요 세너라는 수준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되게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방어체제가 없어요. 방어방법 방법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보통 방어를 한다는 것은 방어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 군대 갔던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방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디펜스가 있고 포인트 디펜스 그리고 에리어 디펜스 한국으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점을 방어하는 것 특정한 지점을 방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한 영역 지역을 방어하는 것 두 가지 잖아요. 두 가지인데 이번에 패트리옷 패트리옷은 원래 영역 방어 에리어 디펜스를 해야 돼요. 포인트 디펜스는 말할 것도 없고 에리어 디펜스까지 해야 되는 것이 패트리옷 시스템입니다. 사드랑 같은 거에요. 패트리옷이나 사드랑 같은 겁니다. 사드는 주로 볼리스틱 탄도탄에 대응하는 것이고 패트리옷은 탄도탄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이고 얘는 볼리스틱 미사일 그리고 서로 온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장거리 원거리 금끌 타격 원거리 원거리 타격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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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한 방어체계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레이시온 이라는 회사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는 회사 우리나라 kf-21 개발 전투기 개발하고도 또 상관이 있죠 로키드 마티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시온도 관련되는데 레이시온 이름도 재밌어요 레이는 엑스레이 할 때 그 레이입니다 광선이라는 뜻이죠 엑스레이 시온은 시 시오가 뭐예요 시오는 신이죠 신 시알로지 하면 신학이잖아요 그죠 시온은 신입니다 신의 광선입니다 레이시온사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도 유래가 있는데 차차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과대평가된 사실상 미국의 군사력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역전됐어요 중러와 역전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체제가 없어요 극초음속 공격체계도 없고 극초음속 방어체계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이미 중러와 역전된 상황이고 경제력도 역전된 상황이고 물론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상황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핵전쟁은 둘 다 죽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누가 쎄고 누가 약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재래전을 따지고 얘기했을 때 재래전은 이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비를 10배 이상 쓰고 있지만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 선진국이 되려면 이게 주제인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스가 없습니다 자 다시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엘리트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엘리트는 없다 두 번째는 선진국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는 전혀 없어요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똑똑하다 말짱 꽝입니다 서울대 교수니까 똑똑하다 그것도 말짱 헛방이에요 다 모질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모질이가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도 선진국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하고 있는 거 유럽이 날린 일경이죠 유럽이 날린 일경 이것도 제가 영상에 올린 게 있어요 유럽이 날린 일경 유럽이 과연 선진국이면 일경이나 날리는 멍청한 짓을 하겠느냐는 거죠 선진국도 아니고 유럽 내에 엘리트도 없기 때문에 이런 멍청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유럽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럽의 엘리트가 없고 두 번째는 유럽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선진국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유럽이 돈을 버는 것들도 자기가 일 잘해서 돈 번 게 아니라 결국은 두 가지에요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와 아프리카의 자원 그 두 가지로 먹고 살았던 것이 유럽이에요 지금은 아프리카는 중국으로 돌아섰고 러시아랑은 서로 거래를 끊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유럽이 선진국인 척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선진국도 없고 엘리트도 없습니다 엘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 엘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을 2014년부터 준비를 했겠느냐는 거죠 그런 짓을 하겠느냐는 거죠 엘리트도 없어요 우리가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이 된다 선진국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엘리트를 만들어요 엘리트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성하고 그리고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이거 뭐 자기 논리, 회계 논리잖아요 선진국이 되려면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최초로 아마 선진국이 되겠죠 그러면 최초의 사례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엘리트도 없고 선진국도 없는 이 세계에서 세계 글로벌입니다 세계 전체 전역에서 엘리트도 없고 선진국도 없는 게 현재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리트 국가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엘리트를 양성해야 되고 그렇죠? 국가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최초, 선진국으로서의 최초의 사례가 돼야 되는데 이전에 없던, 이제는 없던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아닙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까 데이터는 힘이 세다 방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 분석하고 그리고 뭔가 정책을 위반하고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역시도 데이터잖아요 데이터가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로 또다시 분석하고 또다시 정책을 수립하고 이 과정 이게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을 자동화시켜 돼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 정책의 위반 정책 위반이죠 정책 위반 위반과 결정이죠 결정하고 이 전체 과정을 전 과정을 자동화 이게 엘리트가 되는 그러니까 전 과정을 자동화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선진국이 최초의 최초의 아마도 세계 최초의 선진국 최초 왜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건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핀란드나 스웨덴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독일도 선진국이 아니에요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도 미국도 캐나다도 아니에요 선진국은 없어요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엘리트는 뭐냐는 거죠 엘리트 엘리트는 바로 이 과정 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할 사람들 일련의 그룹 이 사람들이 엘리트 그리고 이 엘리트들의 작업에 의해서 그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반 결정한다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개인이 개인이 개인은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경제활동을 하죠 경제활동을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짜장면을 사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숯불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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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네요 숯불갈비 먹는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학교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시청에 가거나 그리고 뭐 등등 해수욕장에 가거나 모든 것이 다 경제활동이잖아요 이 경제활동을 모두 다 기록을 할 수 있는 모든 경제활동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제활동을 기록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적으로 가족의 경제활동 경제활동 그리고 기업이나 혹은 단체나 혹은 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되죠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개인 개인의 기록을 가족 단위로 취합을 하고 혹은 기업 단위로 취합을 하고 기업 기업과 단체 그리고 읍면동 단위로 취합을 하고 시군국 단위로 취합을 하고 광역시도 그리고 국가사원 이렇게 취합을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취합을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취합을 할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간단히 읍면동 단위 읍면동 단위의 1인당 GDP GDP 또 분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각 읍면동의 읍면동 각각의 소비 패턴 그리고 생산 그죠 그리고 어 개개인의 개개인의 근로 근로 시간 과 뭐 소비 패턴이라든가 어 근로 시간 그리고 어 노동의 부가가치 그렇지 노동 생산성이라고 할까요 생산성 등등 모든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모든 것에 관한 모든 정보 관한 모든 정보 이걸 이제 유효시장이라고 이래요 경제학에서는 이펙티브 마이크 유효시장인데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유효시장을 실제 현실에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식당 A라고 하는 식당이 식당이 주변 다른 업종의 다른 식당 같은 지역의 다른 지역보다 같은 지역의 다른 식당들보다 더 장사가 잘 된다 장사가 굿 굿 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죠 이유 그 이유를 파악한 다음에 그 식당의 어떤 패턴 영업 패턴 노하우를 다른 모든 식당에 모든 식당에 적용할 수 있죠 적용하고 A식당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특허제도잖아요 특허제도 특허나 지적재산건 제도가 바로 그런 용도로 이용되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아이디어를 혹은 기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대신 그 특허를 추론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거 그죠 특허라고 하는 것은 특허 발명한 사람에게 사람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특허가 발명자에게 어떤 보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가 사회가 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회가 그 지식과 기술을 공유할 방법입니다 공유하기 위해서 발명자에게 보상을 합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만약 A식당이 뭔가 다른 경쟁력이 탁월하다 그러면 그 탁월한 경쟁력을 분석을 해서 그 경쟁력을 다른 모든 식당에 적용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모든 식당 식당이 상향평준화 되죠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 이 서비스 수준 상향 그죠 그리고 그 상응하는 보상은 A식당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시스템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하면서 3년 이내 폐업할 확률 폐업률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60% 이상이라고 얼핏 기록을 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수억 들여서 뭔가를 시작했는데 망할 가능성이 3년 이내 망할 가능성이 무려 6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을 구성하면 시스템을 구성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오차범위 99.9%의 확률로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사업은 안 될 장소죠 장소와 시간 안 될 사업을 안 될 장소에서 안 될 때에 안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스템이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창업이 있죠 창업 이런 시스템 엘리트란게 뭐냐 다시 돌아올게요 엘리트는 바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고 만들고 갱신하고 갱신 및 운영할 1인의 그룹 기술그룹이죠 기술그룹 이 그룹들이 엘리트이고 이 엘리트들이 만든 시스템을 적용한 국가가 선진국입니다 그죠 결국 모든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힘이 씁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힘이 센지 힘이 센지 사람들이 상상을 잘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이 섭니다 데이터를 잘 다루면 데이터 사이언스가 모든 학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이게 모든 것의 근간이 될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머신러닝을 포함하는 겁니다 머신러닝도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초한 Based Society 이게 선진국 아직까지 1, 2역 사이에 등장한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은 없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착각한 국가들만 있었죠 허상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데이터를 다루야 됩니다 데이터를 다루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려면 코딩을 해야 되겠죠 개발자 개발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될 거예요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